첫 사고 이게 첫 사고라 생각하고 빗뎀하자 아 뒤엔 안뜨고 빠꾸어 이게 첫 사고라 생각하죠 신호등 에디션 물도 잘 들어오고 콩이 제일 중요하다 콩이 제일 중요하다 콩이 제일 중요하다 콩이 중요하지 아니 지금 잘되라고 뿌리는거 맞지 살살 뿌려 살살 악기쓰라 한번 능각해서 먹지와라 킹핀도 확 뜯어주라 킹핀도 잘되라고 하는거 맞지 콩이 빠지면 큰일난다 콩이 빠지면 큰일난다 콩도 뿌려주고 헤드헤드 뒤에도 한번 해라 헤드헤드 뒤에도 잘되라 이제 사고없다 이 차는 확실히 사고없지 어 이제 확실히 사고없다 주원자가 사고없다 잘 내끼라 돈 많이 못든다 이제 그래 그래 여기 봐라 옆에 콩에도 뿌려줘야지 콩에도 뿌려줘야지 그래 콩에 뿌려줘야지 콩에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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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더러워지겠다 세차 바로 해야될거 같은데 세차 바로 해야될거 같은데 다치사랑 잘 따라가고 그래 그래 이따 갈라라 그래 그래 다리빨 다리빨 겉에 넣어 코에 툭 그러니까 우야 지금 첫 상차로 가는데 기분 엄청 좋겠지 당연하지